이제서야 많이 외롭던 나를 찾아온 거야 바다 떠올라 예빈 사랑해 이제 모든 시간들을 나와 함께해 사랑해 왜 이렇게 잘하세요? 부끄러워요 우리 수호씨 재재빈! 재재빈! 한 남자답게 여러분 예! 경민! 이리 봐라 저는 아 여러분들을 한번 포로로 삼고 싶은데요 생남자랑 함께 제가 이렇게 손들어! 라고 하면 아시겠죠? 준비를 하셨어요? 네 손들어! 손들어! 다같이 손들어! 제가 곰짝 말아라 너는 이제 나의 포로다 딴 마음 없지만 너를 위해 나는 목숨을 건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보고 또 봐도 나에게 덕분이란다 나에게 덕분이란다 누구를 아무래도 이런 말을 했지만 네 맘대로 넌 누나면 안 돼 손들어 꼼짝마 손들어 꼼짝마 너는 이제 내 사랑이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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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정말 이 노래에 춥겠다 좋아요 좋아요 아잇! 최고의 최후의 노력을 하는거에요 자 계속 미스터트롬2에서 가장 잘 노른 섹시한 멋지구 그렇지 흥긴 오빠들이죠 그렇지 준비되셨어요 두화나 준비되었어요 됐어요 가볼까요? 다같이 출발 출발 출발